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락의 수질 그리고 대기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2024년을 대비해서 여러분 1차 시험 보셨잖아요. 그리고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인데 그 2차 실기 어떻게 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준비한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지금 이걸 보신다면 1차 통과하셨죠. 그죠? 그리고 합격하신 거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걸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자 그래서 2차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번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주관식 대비해서 답안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합전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 어떻게 출제되냐 보시면은요. 기사랑 산업기사 전부 다 100% 주관식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으로 하던 작업형은 없고요. 그리고 100점은 4점에서 8점 정도로 해서 지금 기사가 산업기사 전부 다 20문제인데 시험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죠? 기사가 30분 더 많아요. 그리고 총점은 100점이고요. 우리는 네 둘 다 60점 이상 넘어야 합격인 겁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항상 여러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최신 3개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보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보면은 지금 한 4, 5문제 정도가 이제 서수령이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 문제가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수령 문제 비중이 기사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유형별로 봤을 때 계산형 비중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계산형 난이도가 지금 조금 중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문제에서 변형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합쳐서 이제 복합으로 내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형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목별로 보면은요. 지금 기사랑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이렇게 방지기술에서 우리가 보던 그저 대기용 방지기술 그리고 가스처리 입자처리 이렇게 나눠놨는데 1차로 보면은요. 1차 방지기술에서 가스산 물질 처리가 가스처리 입자산 물질 처리 즉 집진에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입자처리 그리고 나머지 연소 공화 그리고 계론에 관련된 게 이 대기용 방지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최근 3개년 보니까 어때요? 이 계론과 연소 부분에서 좀 줄어들고 이 가스처리 입자산 처리에서 훨씬 더 비중이 좀 높아진 거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공정법규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산업기사도 볼까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방지기술에서 가스산 처리 입자산 처리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계론과 연소가 줄었습니다. 공정법규는 일정하게 나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23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이 가스처리 입자산 처리에서 지금 둘 다 산업기사 기사 둘 다 67%나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만 다 맞아도 합격일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부분에 그죠? 이 가스산 처리 입자 처리 여기 입자산 물질 처리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더 이제 보강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법규 출제가 좀 안정화됐어요.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효 채취, 기기분석, 대기항력 기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빈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형 문제 보니까 심리형 문제가 특히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요. 한두 문제 나와요. 한 문제다. 그 일회다. 근데 지금 대기가 여러분 느끼죠? 수질 대기 같이 쌍기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느끼는 게 대기 엄청 어렵다. 네 엄청 어려워졌어요. 기존 문제도 거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심리형 문제, 기존 문제를 변형한 문제에서 새로 출제되는 완전 새로운 문제가 지금 네, 네다섯 문제가 거의 이제 매회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이에요 여러분. 어느 회차 같은 경우는 일곱 문제 정도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라서 이 정도로 잡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좀 많이 힘들다고 느껴요. 기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존에 나왔던 걸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변형 때문에 또 푸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힘들고. 그 다음에 심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서술형 복합 문제가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변형 문제에다가 또 새로운 신규 용어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합격 점수 몇 점이라고요? 60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계산형 문제는요. 뭐 기존에 나왔던 이제 서술형 문제는 너무 외우기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어차피 만점 방지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계산형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빈출인 서술형 문제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리형 문제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형 문제가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거를 좀 제대로 보강을 하면 사실은 기존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푼다면 사실은 심리형 문제는 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문제가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일하게 보실 수 없습니다. 대기 2차도 굉장히 여러분 좀 신중하게 정말 제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지 제대로 문제 풀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기존의 기출문제만 봐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요. 기존 기출문제 변형이 일어나요. 막상 문제 받았는데 기존 문제인지 변형 문제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기가 굉장히 여러분 좀 진지하게 그죠? 궁서체로 엉근진하게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출제 경향 우리 살펴봤는데 그럼 2024년 어떻게 될까? 보면은 계산형 출제비율을 70%로 잡았어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신유형 문제가 왜냐면은 기존 기출 변형제 신유형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형 문제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존 문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 기존 문제에서 변형된 문제까지 여러분 대비를 하려면은요. 기존 문제 잘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론 부분에 이제 비슷한 주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모아져 있죠. 그 부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이제 기출 문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언제 나왔는지 어느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는지 이건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제가 그거를 23년 강의 보시면은 이제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문제들 같이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뭐가 다른지 그 분석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서수령 문제는 30%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범위가 넓어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 보자.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저 이거 용량 안 돼요. 그거 다 못 외워요. 저도. 그래서 딱 50개 정도 내가 외우겠다. 그렇게 목표 잡으시고요. 50개 안 돼? 그럼 30개라도 외우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목표 잡으시고 이제 여러분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빈출 부분들 모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쓰는 연습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관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4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번호 이제 찍는 거 그건 했지만 그죠. 주관식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여러분 보면은 계산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브 문제도 있죠. 그럼 풀이가 있고 정답이 있으면요. 이 풀이는 여러분 뭐냐면 연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먼저 채점자는 그러면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할까요? 정답을 봅니다. 여기 서브 1번 2번이 있으면 이 정답부터 확인해서 이제 정답 틀리면 틀리다고 했고 부분 점수 없어요. 각 서브 문제마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이 틀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나 연소에서 연소공항은요. 소수점 우리가 반올림을 몇째 자리에서 이제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처리했는지 혹은 뭐 여덟째 자리까지 처리했는지 따라서 답이 좀 틀리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가만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안 쓸 때 이제 자 보시면은요. 그런 거 가만해서 이제 연습장에다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절대로 반올림을 안 합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제가 소수점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중간 답이 1.234567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89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시다. 계산기가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내가 뭘 쓰냐 하면은 계산기에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 전체 값은 앤서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앤서 불러오면 이 전체 계산한 거 불러오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계산한 거. 혹은 스토어 기능을 이용해서 이건 저장 기능이에요. 스토어 기능을 해서 이 값을 이제 스토어 누르고 A 하면은 A라는 곳에 A라는 문자에 이 숫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소수점 자리 상관없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 넷째 자리 이것도 괜찮은데 연소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것도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소공학은 한 여섯 일곱째 자리까지 소수점 써주시는 게 저는 안정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값은 절대로 반올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올림은 언제 하냐? 정답에만 하는 거예요. 정답에 예를 들어서 정답 값이 1.23, 4, 5, 6, 7, 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4죠. 그러면 우리가 0에서 4까지는 버리고 5에서 9까지는 올리는 게 이게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1.2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반올림은? 정답에만 하는 거다. 풀이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브 1번 문제를 풀어서 1번 정답이 1.23이 나왔는데 이 1번 정답을 가지고 2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번 값을 씁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이렇게 답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때는 2번을 구할 때는 이거를 쓰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간값에 뭐는 중간값. 그러니까 계산 정답 말고 결과값 말고 중간값은 절대로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정답이 딱 떨어질 때 1.5, 2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땐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1.5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막 이어질 때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적는 거지. 이어지지 않고 딱 떨어질 때는 그 딱 떨어지는 수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수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채점 기준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베동으로만 반사율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알베동 반사율이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하면서 이제 줄줄줄 나올 건데 이 키워드가 반사율이에요. 반사라는 말 꼭 들어가야 될 거고요. 비인의 변이 법칙 그러면 법칙에 관련식을 기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식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식의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식의 인자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를 풀어갈 키워드가 뭔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어지는 문제라면 좀 많이 써야 되는 문제라면은 특히나 이런 문제 있어요. 뭐 4가지, 3가지 쓰시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요. 설명은 솔직히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설명 그럼 내가 얼만큼 써야 될까? 하면은 배점이 힌트예요. 배점이 예를 들어서 4점이다, 2점이다. 간단하게 쓰면 돼요. 4점까지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배점이 5점, 6점, 8점 나온다. 그럼 이건 좀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점을 보시고 여러분 내가 양을 얼마나 쓴지 쓸지 조절하는 것도 여러분 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차 필기시험에서 내가 합격했어. 미리 여러분 가다반 나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1차 최종 합격을 하려면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여러분 응시 자격 되는지 확인해서 여러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첫날에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8시 50분에 적어서 들어가서 모든 로그인 다 하셔야 돼요. 수강 신청 하듯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실기를 볼 장소 가까운 장소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날의 컨디션에 또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원서 접수 기간인데도 좀 늦게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못하고 옆 동네 가서 옆 동네도 아니고 옆시 옆군 이렇게 가서 시험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첫날에 들어가셔서 이제 결제하시고 이제 접수하시는데 접수 수강 신청자로 하는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뭐까지 빨리 해야 돼요? 응시료 내는 것까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면 그것도 느리니까 몇 단계도 넘어가잖아요. 계좌이체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합격 전략 세 가지 원서 접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라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기본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뭘 할 거냐면 1차 필기내용 학습 다시 리마인드하고 빈출문제 풀이하는데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연습하지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제별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 유사한 문제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을 이제 1차 필기 학습 내용 이게 이제 베이직이죠. 그죠? 기본이죠. 그 기본을 가지고 이제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뭐가 달라서 변형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루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 가면은 자 이걸 한번 봤으니까 이제 최신 기출문제 해차별로 풀어보면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제 또 문제 변형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그럼 그거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찾아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집 있으니 이건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배우락 들어오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댓글 남기고 해야 이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활용을 해주시고 여러분 시험 직전에 이제 바로 봐야 될 것도 이런 거 같이 봐서 여러분 시험에 가셔서 합격하시기를 제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 이번 영상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시켜 드렸었으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막막함이 이제 아 이제 좀 자신감이 회복을 하시고 그 자신감을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강의도 듣고 학습도 하시면서 이제 2차 학교까지 연결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